회장님 여기 강냉이 좀 더 주세요. 네. 강냉이 맛있지? 오 막혀, 근데. 뭐 뭔지? 네, 강냉이 갖다 드릴게요. 친구야, 우리도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까? 요즘은 강냉이를 잘해. 알았어. 강냉이 좀 많이 주세요. 저 진상들 꼴랑 맥주 투자 시켜놓고 강냉이를 몇 사발을 처먹는 거야? 오빠님들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. 몰라. 몰라. 우리 한월체대의 자랑, 사격 국가대표 정석 오빠님 아냐. 저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 우리 치킨집도 잘 되는 거야. 삼촌 장사를 했지 몰라. 내 거 같이 생겨가지고. 강냉이나 갖고 와. 강냉이를 확 터져볼라. 선배님, 선배님. 선배님 거. 빨래. 고마워. 수고가 많네. 따까리 하느라. 내 건 없냐? 네. 선배님은 워낙 빨래를 안 내놓으셔가지고. 좀 내놔. 내놔 입은 거 또 입고 뒤집어 입고 그러지 좀 말고. 야야야. 여기서 확실히 해둘 게 있는데. 내가 결단코 명백히 들어 속은 게을러서가 아니야. 이게 다 애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. 마침 내 배가 출출하고 그러는데 이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이나 턱 쏴. 마침 네가 출출하는데 왜 내가 애들한테 간식을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. 이거 원해? 감사합니다. 원해? 네. 날す다. 나 grus a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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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鬼igus. 뭐하는거 아니야 또? 아이고 어떻게 이게 강릉이가 입맛에 맞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많이 드세요. 저기 잠깐만. 저 혹시 어디서 본적... 아니 그 왜 주말 드라마에 그... 주인공 입원했을 때 침대 옆에 그 환자... 얘 그 저... 저 맞는 거 같... 얘 저 맞아요. 몇 신 안 나왔는데 눈썰미가 되게 좋으시다. 와 나 진짜 연예인 처음 봐요. 와 진짜 신기하다. 와 진짜 잘생겼다. 원래 연예인들도 다 술 먹고 방구 끼고 뭐 똥도 싸고 다 하는 거예요. 왜 그래? 만화 주인공처럼 생겨가지고. 하하하하 이거 다 먹어요. 우리 실컷 다 먹어요.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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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